한글자막 by 김현정 여기선 좀 줄 서는 거 같은데 줄 서는 거면 가지 말자 그냥 얼마나 서 있는지 그냥 같이 구경만 하고 아, 맛도 너무 맛있어 짱하러 가죠 뭐예요 그거는? 소트 버터? 어,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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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있으면 이걸 켜고서 오락실 이용 1인 입장 5,000원 시간 무제한의 오락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날 추억의 게임들도 많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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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포켓이 있네 ! 지금 영주산 주차장에 있는데 2코스의 둘레길로 돌기는 너무 멀고 1코스 영주산 정상길로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로 가볼까? 드론도 날리나보네 어 저 드론 있다 드론 전문가가 가서 한마디 좀 해줘야지 드론도 날리나보네 정상길래 너무 웃음 눈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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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бр,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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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